오늘 말씀 제목에서 이미 오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약간의 핵심 주제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 바실레이아 워십 정기 예배의 첫 시작인 만큼 사실은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에 관하여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즉 찬양 예배에 관한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예배를 시작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드릴 이 예배의 찬양 예배의 많은 부분을 다시 인식하고 어떠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또한 이 워십 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하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여러분의 삶에 찬양의 예배에 대한 인식과 또한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전제한 상태로 아닌 분들에게는 너무나 축복이지만 한 가지를 제가 전제한 상태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여하튼 이미 꽤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많이 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예배에 대한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매너리즘을 한 가지의 전제로서 말씀을 끌고 갈 것인데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자주 많은 형식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특별히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찬양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그 어떤 행위에 대하여서 더 이상 감격이 없는 것이 감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에 대한 어떤 행위가 일로서 의미가 주어지고 일로서 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일의 행위가 영으로서 감격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십의 감격의 수치라면 이것이 십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십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밖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모습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또 다른 개념의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장소를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전에서 인테리어를 싹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제가 다 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기둥이 세워지고 나무가 들어오고 벽지가 칠해지고 조명이 달리고 하는 이런 걸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조명 하나를 다는데도 몇 천원 안 하는 조명인데 막 이거에 달리는 게 감격하고 막 이 페인트 색깔에 감격하고 그 수치가 너무 다이렉트로 쟤한테 들어온 거죠. 이 전구에 대한 수치가 쟤한테 들어오고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게 엄청 간사한 게요. 벌써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전구에 대한 이거에 대한 어떤 감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벌써 이 인테리어에 대한 처음 제가 이 인테리어를 시작했을 때의 그 감격보다 지금은 벌써 또 다른 거에 매료되어서 여기에 이것이 설치되었다는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는 어떤 그 감격이 벌써 제 안에 사라지고 있어요. 또 다른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왜 제 예를 드냐면 지금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 예배 가운데 찬양이라는 것 찬양 예배에 관하여서 이미 너무 많은 찬양과 너무 많은 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주는 그 정확한 수치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수치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닌 분들을 축복하지만 저는 이곳을 90%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배, 특별히 찬양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감격과 만족이 일어나고 그 흡족하여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 영수자매가 제외될 수 있겠지만 진짜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감격 때문에 눈물이 막 우리 안에 흐르는 것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때 또는 찬양 인도자로서 서게 되었을 때 찬양 팀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지금 벌써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 인도했을 때는 인도를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 수 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인도를 하게 된다면요. 즉 우리 안에 그러한 감격과 만족, 눈물이 사라지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냐면 눈물이 나왔었을 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포즈를 취하거나 그 제스처를 취해서 계속 이걸 끌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너무 만족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의 그 제스처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게 잘 내면에서는 진짜 예전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은혜를 받고 있고 만족스럽고 너무 흡족한 감격이 100%로 다가오는 것처럼 제스처만 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들,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계속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회중뿐만 아니라 악기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나 또 선교단체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공적으로 정해진 어떤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형식으로 정해진 예배. 그런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것이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3년 전이 됐던 그 모든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 공적인 예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이 감격이 예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넘쳐나서 골방에 들어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혼자서라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공적인 예배를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공적인 예배 이외에 개인의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 정해진 것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고 믿어요.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이 없는 것과 함께 공적인 예배에서도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제로 한 상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라는 단어를 조금 오늘은 찬양과 연관시켜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이 찬양의 감격이 사라져서 말씀을 들은 뒤에야만 마음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찬양 시간에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서 살짝 마음이 찢어져야만 이후에 뭔가 감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좋아요. 여러분 그건 지금 우리가 적시노인 거예요. 찬양의 시작에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시노로 지금 건강이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 상태로 오늘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다시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단번에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겠지만 또다시 일어난 힘을 오늘 얻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게인 에덴 이름이었을 때 어게인 에덴 안에서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게인 에덴에서 예배에 대한 강의, 즉 양육 시간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에 물어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있어야 예배지 예배라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면 뭐가 있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예배라면 반드시 이런 모습과 뭐가 있어야 되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면 정해진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배라면 두세 사람이 모인 이 회중의 모임이지 예배라면 무엇보다 찬양이 있어야지.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지.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누구보다 할인과 교통하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지. 기도가 없으면 그건 반쪽짜리 예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각 사람이 다 신앙의 결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찬양을 더 기뻐하고 말씀을 더 기뻐하고 기도를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단임 목사님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회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이 예배가 무엇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 어게인에 대한 양육할 때 우리 팀원들에게는 얘기했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대답은요. 예배는 정의될 수 없다 했어요. 좋아요. 여러분 예배는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어떠한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배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예배에 대한 학자들, 연구한 사람들이요. 이 예배에 대하여 정의한 아주 좋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회중도, 성전도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걸 얘기해 주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뭔가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석을 통해 성령의 지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지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여 일어난 그 무엇이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되어 나타난 그 무엇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다른 포인트로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예배할 것인데 이 예배를 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무엇을 힘입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고 그래요. 아주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 풍성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고 학자들이 얘기한 게시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정확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때문에 행하여 무언가를 행한다고 했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여 행하는 그 무엇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왜냐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좋아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아주 깊게 말씀을 드리고 이 찬양 예배로 이것을 연경을 시킨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요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 행위에 감격이 일어나게 돼요. 좋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배의 필수 요소가 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고요. 그 영화는 결국 하나님이 그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누가 묻고 또한 예배에 진정 필요의 요소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인데 하나님을 진정 뜨겁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진짜 뜨거운 중심이 예배를 준비시키고 진행하고 끝마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실패하냐? 이 중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성전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회중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 몇 날 며칠 스파르타식으로 연습한 차양팀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몇 날 며칠 연습한 이 차량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행위가 감격으로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을 줄 압니다. 다 연애를 해보셨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셨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도 연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첫사랑의 때 연애를 시작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과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고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대상을 위해 뭐 하셨어요? 그 대상이 뭘 좋아하는지 캐치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매일 어떤 카페를 가는지 인스턴에 가서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색의 옷을 좋아하는지 연구하고 항상 무슨 향수를 뿌리는지 캐치하지 않았어요? 왜 캐치했습니까? 내가 선물을 줄 때나 뭘 할 때나 그곳을 인도하기 위함이죠. 너무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좋아하는 걸 캐치해서 그가 좋아하는 걸 미리 준비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설렜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권태기, 결혼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진 가정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진실로 누군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내면에 뭐가 일어나냐면 간절함이 일어나요. 간절함.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간절함. 연애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간절해요. 오늘 나를 만났을 때 얘가 흡족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내가 정한 이 데이트 코스가 마지막 얘가 집에 돌아갔을 때 카톡으로 오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딱 맞는 데이트 코스를 했어? 라고 말해주길 원하잖아요. 간절하다고요. 열정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모르시지 않을 점이 있습니다. 모서리 없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자는요. 중심에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요. 그게 마음 중심에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진출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간절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내 예배 내 찬양을 통해 진짜 그가 기뻐하기가 간절해야 돼요. 그게 진짜 열정으로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태기인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어느새 그가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하는 게 내가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얘가 원래 SF 좋아했었지? 선택하자.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예배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의 영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임하고 실존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기를 열정적이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게 찾아오신 일을 기뻐하고 연구하고 알아채서 그가 기뻐하는 행위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성전, 하늘의 별과 같은 회중, 몇 날 며칠 연습한 찬양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이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것을 짓는 이유, 건반을 연습하는 이것을 연습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원함입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자. 그때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죠. 그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그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제가 집중시킨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진짜 간절할 때예요. 진짜 이 질병이 낫지 않고 이 남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내 죄성이 끊어지지 않을 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모든 것이 행복하고 적당한 관계일 때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얘가 지금 나에게 관계에 그렇게까지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서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것이다. 온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아침에 출근했어도 점심시간에도 저녁에도 정기회배 때 아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진짜 온 마음으로 기다린 자. 오늘 계속 약간 칭찬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류영설 자매가 이거 약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류영설 자매가 혜진이에게 무슨 톡을 보낸 것을 혜진이가 잠깐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다 내려놓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기회배에 와 이렇게 보낸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훌륭하신 분이라고 믿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다 포함이 안 되신 1%의 분 같은데 여하튼 장난입니다. 분명히 제 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 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남자친구와 이 일과 이 돈의 문제와 이 앞날에 대해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 내 마음에 부대낌이 일어나서 온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이에요. 그것이 없이 오늘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기예배다. 오늘도 가야지 라는 마음. 예배가 예배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을 벌리고 입술을 열고 아무리 키를 업하고 더 몸부림쳐서 찬양해봤자 우리의 마음의 감흥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좋아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된 피로 요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에는 무조건 찬양이 있어야지 예배에는 무조건 말씀이 있어야지 예배 가운데 무조건 기도가 있어야지 어떠한 수식으로 통하여서 예배를 정의했다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어떤 행위적으로 가식으로 나타난 어떠한 것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여도 찬양이 없는 교회, 찬양을 못하는 인도자, 말씀이 정말 좀 세속적인 말로 정말 그지같아 하는 설교자, 기도가 뜨겁지 않은 교회를 가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간절하시면 이 예배의 장소, 이 정기 예배가 아니고 더 허름한 화장실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볼지 모르겠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변기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것. 여러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이 변기 앞에서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던 이 간절한 마음이 그 화장실에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꾸며놓고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감동적으로 설교를 준비해도 이 설교자가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찬양의 예배 가운데 왜 이렇게 찬양이 지루하고 가끔 조금 마음을 살짝 울리는 찬양이 일어나서 눈물이 살짝 찔끔 나고 이 찬양을 은혜 받는 것처럼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어떻게든 집중해 보려고 하는 이 제스처 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왜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근원적의 문제 때문입니다. 찬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회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지를 평소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혜진이가 고른 마지막 곡에 내 모든 걸 죽게 내어드려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흐름이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그 말은 정확히 정답입니다. 삶의 예배는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삶 가운데 우리 별로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 아니면. 삶 가운데 그렇게 설교 말씀 듣듯이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삶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잘 안 하잖아요.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목사님도, 축도도, 광고도 없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입니까? 어떻게 삶의 예배라는 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행위가 없는데. 그런데 삶의 예배는 실존하고 그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삶의 예배가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필수 요소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고요. 건물도 이 공적인 예배도 아니라고요. 조하 여러분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조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 버스를 탈 때도 버스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도 집에 돌아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내일 아침 이런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매 순간 매번 몇 초 매일의 삶의 여러분의 중심에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요. 그 존재하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요. 그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조하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의 시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조금이라도 이 한 뼘이라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한 뼘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심장을 뛰고 있는 정상적인 생명이 그리스도니라며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를 끊어내서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하고 싶고 내 언어를 고쳐서 기쁘게 하고 싶으시죠. 무언가를 여러분 계속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서 기쁘게 하기 원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하는 말씀을 지켜서 누구보다 30분 일찍 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선을 베푸는 삶을 추천하는 거. 그 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 삶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거린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구워주고 달라는 자에게 더 주라는 그 말씀에 기억나서 그 말씀이 순정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거린에게 돈을 구워준다며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일하고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는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라면을 만들든 내가 칼국수를 만들든 내가 돈가스를 만들든 그 모든 재료를 가장 죽게 하듯 최고의 재료를 선택하고 그 최고의 재료를 최고의 요리를 죽게 하듯 선보이는 거.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모든 개명 하나하나를 잘 지켜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 말씀을 지켜 그분의 기쁘심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삶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없이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기쁘심이 되고자 하여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고 싶지 않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처소에 오기 전에 찬양을 통하여 내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은 삶에 실천하리라 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든 작전과 중심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공적인 예배에 온다면요 모든 것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뒷부분에 핵심을 말씀드리고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삶을 바치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께 경험하게 되죠. 그때의 기록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 삶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무슨 얘기하죠? 이 삶을 바치러 올라가는데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찬양과 말씀, 기도가 없는데 장소도 없고 특정한 휘중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아니요. 그는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잖아요. 살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살인하러 가는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배라고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요소가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인치셨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평생에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고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내가 영원히 사랑할 뿐임을 백세에 아든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삭을 드리는 것까지 너희가 순종하리라는 그분을 간절히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들까지 바치게 하는 행위를 만든 것이요. 이것은 예배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 간절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기쁘심이라면 순종하리라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기 위해 이삭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결단하면요. 매 순간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관대로 예배관대로 나온다면요. 더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예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배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순많은 66권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 기준에서 가장 위대했던 예배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다윗의 예배? 아니면 진짜 이 아브라메의 예배? 아니면 솔로몬의 예배? 일천번째를 드린 것? 모두가 다 위대한 예배였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전무후무하고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예배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예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반드시 예배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예배를 완성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누구보다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기쁘심이 되어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 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예배보다 더 훌륭하고 온전하고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다윗과 솔로몬을 예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르셔야 돼요. 그분은 그 위에서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성전도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죽음까지도 내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그 간구와 그 헌신이 십자가 위에서 예배를 완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요. 예배가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연히 이 죽음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이 죽음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 죄에 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린 양 온 인류를 대속할 어린 양 화목 죄였기 때문에 예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화목 제물의 예배를 완성시키기 이전에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서이다. 영생은 것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 하시죠?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어야 되는 아버지 뜻을 이룬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뭘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쁘심이 되는 그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알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풍성이 깨달아서 그분을 간절히 온 마음으로 찾는 그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의 전제를 깔아 썼었어요. 왜 우리가 찬양에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 왜 이렇게 감흥이 사라지는가? 우리 바실리에야 워십 찬양팀으로 찬양 정기 예배를 찬양이 특성화된 예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인도를 할 때도 반주를 할 때도 드럼을 칠 때도 앞에서 회중을 할 때도 찬양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감격이 갈수록 사라지는가? 우리 회중이 왜 이렇게 이 찬양의 매력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나 영화롭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내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것에 온통 집중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남자친구를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영화롭게 할 모든 부분에 집중해서 살고 이 연안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잠깐만 이 찬양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원하잖아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평생의 삶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을 다여 내가 돈을 조금 벌지 못하더라도 내 직장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내 외모가 조금 없고 내가 나를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말씀과 길이 이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예민하신 분이에요. 제 성격이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이게 너무 예민해서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진짜 예민한 성격이시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지금까지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정적으로 보였던 그 예민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쳐주셨는데 이 예민함도 내가 준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예민하세요. 아주 섬세합니다. 여러분 출애국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요. 향수를 제작하라고 얘기하세요. 향수를. 그런데 이 향수를 제작할 때 어떤 입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해야만 이 향수를 만들 수 있는지 아주 섬세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향수를 만드는 이 향은 다른 누구도 만들지 못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우리가 일주일에서 삶을 가운데 진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진짜 예민하게 본다고요. 제가 성격이 예민해서 카톡을 저희 어게네든 톡이든 우리 바실레아 교회든 어떤 톡을 올렸을 때 답장을 안 할 때요. 마음에 계속해서 예민함이 올라와요. 왜 받는데 답장을 안 하지? 저와 여러분, 만약 이 예민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아시죠? 아답과 나비우가 하나님께 대충 불을 드렸다가 죽은 것 아시죠? 그것도 예민한 것이죠. 너희가 그냥 대충 드렸구나. 죽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심장이 뛰지 않는가 우리가 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예민하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 아니네, 나 요즘 너무 인스타에 빠져있네. 너무 유튜브에 빠져있네. 너무 내 사업에 빠져있네. 그걸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걸 예민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바실레아 워십 또한 이 회중들의 찬양의 예배 찬양만 한 시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계속 찬양해서 이 고백이 감교관에서 유지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잡혀 우상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아서 거기에 감동되고 매료되어서 그분을 매일의 삶에 갈망하는 마음을 섬세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 저와 여러분,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가 남은 마지막 세 가지의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 맞출 것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메니라.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굳이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찬양할 때 감흥이 넘치는 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관계가 사라진 건 우리가 지으신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 찬양받기 위해 지원받았어요. 영어에서 이 프레이즈가요, 칭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게서도 프레이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프레이즈를 통해서 뭘 받기 원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들 누군가를 칭찬할 때 너무 기뻐요. 칭찬받을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인격을 지으셔서 인격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찬양하시기 위해 지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으신대로 회복되어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 아니 더 어떠한 예배, 삶의 예배보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더 중요한 것은 차등은 아니에요. 하지만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바실레야 워십이 왜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지으신 목적 그대로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찬성주의 계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이 찬양을 흠명하고 싶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난 이제 삶의 예배만 드리면 되지. 꼭 찬양의 감격이 회복될 필요가 있나? 삶의 예배로 완성할 수 있는데. 좋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 얘기하셨죠? 찬양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여 그분을 영원하게 하기 원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기록한 찬양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거기에 집중할 이유가 있을까요? 찬양을 멈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았다며 그분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변화되어 기뻐함을 통하여 드리는 이 찬양의 예배를 회복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죠.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 모든 것을 찬양을 듣고 부르고 흥얼거우고 공적인 예배에서 찬양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회중의 찬양이 왜 중요할까요? 왜 모여서 찬양하는 게 또 중요할까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몸으로 하나로 부르셨어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BTS만큼 인기를 얻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연예인이라면? 아니면 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 다이나믹 듀오처럼 얻고 싶습니까? 지금 BTS가 1위 아닙니까? 더 많은 회중이 더 많은 환호를 해줄 때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 우리 개개인을 지었다면 그 지으신 목적 그대로 되어있는 자가 예수교시도 안에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분께 집중할 때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금 찬양 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 그 찬양을 선택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 왜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못하지?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멜로디가 아니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분위기가 아니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멜로디 가사 인도자 때문에 찬양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가사든 모르는 가사든 모르는 인도자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한다면 얼버무리고 잘 모르는 멜로디 따라 불러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남은 시간과 또한 앞으로 돌아가셨던 모든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소원하시는데요. 주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시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힌 우상들을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회중의 모임 찬양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예민하게 바라보십시오. 만약 찬양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임재에 대한 감격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을 이미 알고 있는 분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려놓고 그분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를 중심을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찬양이든 그분께 전심으로 이 찬양이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찬양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넘어서 말씀과 기도 아니 이후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